1월 22일 밤에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모처와 통화를 한 이후에 최강욱 비스가 내 불고속 기소권을 결제하지 않고 그냥 퇴근해버렸다 이런 보도가 1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송경호 제3차장검사의 전결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보도 내용을 저는 놓치지 않고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서로 입을 맞춘 다음에 퇴근을 해버렸구나.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승윤 서울주검장이 완전히 살아있는 권력 쪽에 줄을 서기로 결정했구나. 임명을 전후해서 국내의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후한평가라는 것은 과거의 그에 대한 그런 평가구나. 앞으로 입이 쫙 버려질 정도의 청와대 수족처럼 움직이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행보를 많은 사람들이 관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 1월 22일 날 밤에 상황이 다 묻혀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비밀이 없죠. 1월 28일자 조선일보는 이민석 기자의 친밀한 탐사보도에 바탕을 두고 1월 20일 밤에 이승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 좀 미심쩍은 행적을 추적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한 가지 그냥 웃고 넘어갈 기사가 아니고 이 기사를 보면서 이승윤을 비롯한 친문 검사들이 앞으로 진짜 검사들과 어떻게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1월 20일 행보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 20일 날 오후 4시입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장소에서 윤 총장은 1월 20일 날 그날 기소를 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온 수사팀은 조국 수사팀이죠. 최강욱 비서관 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물정과 진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를 통해서 최강욱 비서관을 소환해 보겠다. 결제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0일 날 저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지검장에게 전화를 해서 최 비서관 건을 다시 기소할 것을 두 번째 지시를 내립니다. 수사팀 전원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지검장의 결자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1월 20일 날 오후 9시입니다. 친무실에 머물고 있던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한 1시간 정도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1월 23일 날 많은 언론사들이 다뤘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기소에 대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검장 방을 방문했던 수사팀은 계속해서 전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친무실 바깥에서 대기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궁금함을 갖게 되죠.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통화를 했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나 아니면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겠죠. 그 밤에 달리면 누구와 그렇게 1시간 정도 통화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통화를 마치고 외출을 하는데 10시 30분입니다. 그 10시 30분 이전에 다시 윤석열 총장이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송경호 차장검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최강욱 비서관 기소권을 지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윤 총장의 기소 질시였습니다. 1월 20일 날 오후 10시 30분입니다. 외출을 합니다. 이승윤 지검장이 밤 10시 30분부터 12시 외부에서 머물러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2시 들어온 다음에 1월 23일 다음 날이죠. 오전 0시 30분에 윤석열 총장이 이승윤 지검장에게 왜 기소 안 하냐 이렇게 질책을 하죠. 그리고 송경호 차장검사에게는 반드시 최 비서관 기소를 바로 진행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경호 차장검사가 다시 0시 20분 정도 지검장을 찾아 올라가서 총장 지시를 따라하기 때문에 기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월 23일 날 아침 오전 8시 55분이죠. 윤석열 총장과 송경호 차장에게 업무 개시 직후에 기소할 것을 명합니다. 결국 오전 9시 30분에 조국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죠. 만일에 10시 30분부터 12시에 사무실에 따라서 돌아올 때까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모처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군가가 청와대 관계자나 아니면 법무부 관계자가 되면 그것은 위법 행위를 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냥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날 누구를 어디서 어떤 명분으로 만났는지가 밝혀져야 되는 거죠. 법무부와 청와대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는 위법을 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따라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임한 지 한 달에 채 되지 않아가지고 동시보고 규정 위반뿐만 아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나 청와대 관계자와 회비를 진행한 그리고 사건 처리 지침을 받은 불법을 저지른 셈입니다. 일개 비서관의 기소를 막기 위해서 법무부하고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 경우는 아마 역대 정권 어디에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친문검사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상가해서 양석조 정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 말은 뭔가 당신은 같은 검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되면 그 공사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게 보시죠. 자기들은 다 쑥덕쑥덕 했으니까 다 감추실 줄 알았지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밝혀지게 되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9시에서 1시간 정도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10시 30분에 외출해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불법적인 상황이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와 만나서 회비를 진행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신이 검사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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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